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입니다. 주말 잘 보내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곳 안정리에 온 지 이제 넉 달이 넘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제 처가집 식구가 여기에 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처가집이 미군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용사에서부터 이쪽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특수성에 있는 게 미국의 캠프 험프리스라는 해외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가 이곳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에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군부대 취직함도 오늘 많이 받나요? 이거는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도 계급이라는 게 있죠. 낮은 단계 취직함은 많이 못 받고요. 높은 단계 취직함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단계 취직함은 진짜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미군기지에 일하는 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페이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군기지에 취직하면 좋겠죠. 저도 취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우선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취직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일부 특정 직종은 영주권자나 어떤 숙련된 기술이 있으면 취직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면 꽤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걸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팽택에 와서 길에 그냥 걸어다니다가 만나 뵀던 우리 우엔 가족분들이 19분이 되세요. 그리고 먼저번에 모임에 왔고 오셨던 분들 여기서 한 마흔 몇 분 오셨고요. 또 부산에서도 한 25분 오셨고 한국에 오셔도 꽤 많은 분들을 뵀는데 이거 평택에서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혹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왔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19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 빼놓고는 다 미군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군인인 경우도 있고요. 가장 간단한 건 군인이죠. 군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군 부대 안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도 있고 또 몇 달 동안 지나니까 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이런 같은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두들기는 자가 뭔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만 보고 나도 취직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취직 안 됩니다. 직접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취직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죠. 우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취직이 될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미국에서 취직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나이가 큰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큰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는데 취직이 될까요? 이 문제도 저는 제가 미군부대 안에 있는 한국 분인데 어떤 이메일을 주고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식적이니까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영어 이메일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국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그냥 대치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도 미군부대 안에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내 미군부대라는 건 좀 특성이 있어요. 왜?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영어만 하는 사람보다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모자라도 한국말 잘하면 그게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최고 좋은 조건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미군부대에 취직하면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파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에 취직하시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미국 운전면허증을 그냥 한국 소파 비자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바꿔줍니다. 보험 같은 것도 그냥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보험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급이 높은 걸로 취직되시면 한국에서 체류비용도 나옵니다. 체류비용이라는 건 렌티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이거저거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연봉 2억이 넘는 이런 직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물가가 싸요. 특히 제가 안정리에 와서 얘기해드렸지만 한 달에 2,500불밖에 안 썼다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취직 잘 되면 한국에서 한 10년만 일하면 은퇴연금 짭짤하게 모아갈 수도 있어요. 한 몇 십만 불 모아갈 수도 있다. 게다가 펜션 나오고 SSA 나오는 곳까지 다 지면 진짜 은퇴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도 있다. 너무 꿈같은 얘기만 하나요? 꿈같은 얘기인데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그럼 캠피디는 왜 취직 안 하나요? 저도 와서 취직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알아본 것도 있고 연락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부대에 일하시는 우리 우행 식구분들한테 들은 얘기들 이거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군부대 첫 수레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군부대 처음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연봉이 한 13만 불 이 정도에다가 한 달 렌트비가 4,000불, 5,000불씩 지원이 되고 유틸리티 비용도 에어컨 빵빵 쓰든 뭐 하든 간에 전기세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다 나오고 그래서 한 달에 베네피스로 한 달에 한 2만 불 가까이 이렇게 베네피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10년 만이라면 제 생각에는요. 돈 아껴 쓰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만 불씩만 모아도 12만 불이잖아요. 10년 모으면 120만 불이죠. 단순 계산. 거기다가 그냥 미국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또 IRA도 할 수도 있고 41K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투자하시고 한 10년 동안 일하시고 또 군대 일하면 군대는 퇴직금 펜션이 좋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업트 한 50% 본인이 받던 월급의 한 50%까지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오래 일하죠. 몇십 년 일하신 분들은 퇴직하실 때 8,000불 받는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도 4,000불씩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근속으로 해서 20 몇 년 30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받는다는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10년만 딱 일하셔도 진짜 은퇴 준비가 꽤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미군부대 취직하면 되냐? 미군부대 가서 다짜고짜 일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냐? 우선 여러분이 미군부대 안에 못 들어가세요.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에스코트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미군부대 취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웹사이트 밑에 디스크립션 안에 주소가 다 있습니다. usajobs.gov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예요. usajobs.gov usajobs.gov는 미군부대에 취직하는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거 전밀히 말하면 연방정부의 공식 구직 웹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내 연방정부기관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라트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정부 일자리는 뭘까요? 연방정부 일자리는 시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미군부대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연방정부, 미국의 페더럴 관련한 모든 작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 지원하는 데는 아니에요. 미군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군 지원은 좀 다른 겁니다. usajobs.gov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선 자격 조건이 되냐. 미국 시민. 미국 시민 당연히 미국 시민은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자도 일부 직무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던 분들, 미군입니다. 한 군대 말고. 군대 갔다 왔던 분들 혹은 군대 일하는 분들도 잡을 어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핸드캠 분들, 이런 분들도 연방정부에 장애인 특별 고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미국 시민이고 제일 유리한 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군대 갔다 왔던 분들이에요. 미국 군대에 갔다 왔던 분들, 그다음에 또 높은 계급으로 나왔으면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이 일자리 잡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민인데 장애인 분들이 또 일자리 잡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 그다음에 영주권자, 그다음에 어떤 특정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일자리 잡는 건 되게 한계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이메일 같은 거 로그인 패스월드 만들어놓으면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일자리가 나오면 알림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택을 잡아놨어요. 평택을 잡아놨는데 한국도 꼭 평택뿐만이 아니라 이 미군기지 1위 평택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산에도 있고요. 대부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습니다. 제일 큰 곳이 평택이라는 것뿐이지 이곳 평택만 꼭 일자리를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또 오산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도 일자리가 있고 평택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 일자리가 있고요. 또 미국 안에 있는 데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걸로 이메일을 등록했더니 와 뭐 2, 3일이 멀다 하고 계속 날아옵니다. 2, 3일이 멀다 하고 한 서너 개씩 일자리가 날라오는데 저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자리가 많이 날라오는데 어쨌든 간 일자리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력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원서를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일자리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잡으면 일자리가 잘 잡힐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다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미리 건목고 안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미팅하자. 또 영상통화로 미팅하고 인터뷰하자. 그러면 인터뷰 다 하십시오. 어떤 일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오픈된 잡이 있고요. 군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오픈된 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오픈되어 있는 잡이 있고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서 처음부터 커트라인이 딱 정해져서 어플라이를 못하는 거 아닌 이상은 본인이랑 조금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어플라이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개를 해서 하나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하나 올려서 바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신상태를 갖고는 몇 번 어플라 해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력서 낸는데 돈 들어갑니까? 우표값이라고 들어갑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데 이력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미군부대를 안 가 보신 분들은 감히 상상이 안 가요. 여의도에 몇 배만한 땅이라고 하죠.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은 다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일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서는 군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군인 외에 나머지를 뽑는 겁니다. 지금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캠프 험프리아스 안에 있어요. 제일 큰 부대죠. 4만 명. 4만 명이 만만한 숫자가 아니죠. 미국의 중소도에서 조그만 도시 하나 사이즈인데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백화점 아니지만 쇼핑몰 같은 데도 있고요. PX도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월마트 슈퍼스토어만한 PX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에 마켓도 있고 극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한 것만 하더라도. 푸드코트에 일할 사람 필요하죠. 마켓에 일할 사람 필요하죠. PX에 일할 사람 필요하죠. 수영장 관리할 사람 필요하죠. 극장 관리할 사람 필요하죠. 볼링장 관리할 사람 필요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는 버스가 다녀요. 버스 운전사 필요하죠. 안에 보일러 고장나요. 누구 보일러 고칠 사람 필요하죠. 안에 간판 달아야 돼요. 누구 간판 만든 사람 필요합니다. 안에 어디 용족권 필요해요. 용족할 사람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 키우죠. 개 봐줄 사람 필요합니다. 안에 학교 있죠.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토들러 애들 메이비시터까지 다 해줍니다. 선생 필요하죠. 학교에서 청소할 사람 필요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잡이 다 있습니다. 그 잡에 여러분이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경험이 있어서 될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청소를 하는 일을 어플라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뽑겠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플라이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엄청나게 무슨 4년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단한 일은 누구한테나 어퍼티니티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USAJobs.gov에다가 여러분이 신청해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진짜 끈기 있게 한 100장이라고 이력서를 갖다가 보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나중에 제가 명함을 몇 개를 받았는데 명함 보면 GS5, GS8, GS15, 14 이렇게 명함에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아무래도 군대라서 등급이 쭉 있더라고요. 군인 등급도 따로 있는데 저희 우행 신청자 중에서는 군대에서 장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군 장교입니다. 한국분인데 미군에서 장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은 군인 출신이고 GS 연방 공무원으로 GS13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3, 14. 이게 뭔가 그러면 제너럴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약자라고 하는데 제너럴 스케줄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S 숫자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GS15까지 있습니다. GS1부터 15까지 있는 거예요. 일이 제일 낮은 거겠죠. 15까지 있는데 15개 금인데 지금 GS13 정도면 십몇만 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일자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한 8만에서 한 11만 불 정도와 연봉입니다. 한 달에 거의 9,000불 이 정도 받는다는 거죠. 요즘 한 11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국에서 받는 거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어떤 분은 GS 한 6, 7, 7, 8 정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4 이렇게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국분도 15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5 정도면 고위 관리직이에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고위 관리직. 그래서 보편적으로 GS5 이상급은 대학교 졸업생이 연방정부에서 첫 직장을 시작할 때 받는 급수라고 합니다. 웬만큼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시고 연방정부에서 처음 일한다. 여러분이 처음 여기 주식한다 그래도 GS5 정도는 다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S9은 대학원 학위 혹은 석사 학위요. 이거를 보유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주식할 때 GS9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GS13부터 15까지는 고위 관리직, 전문성이 높은 직책 이런 것들이 GS13부터 15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NA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G라는 것도 있고 WL도 있고 NF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밑에 설명란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보편적으로 GS13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끝내주는 거고 GS67 정도만 되더라도 한국에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월급 받는 것보다 낮게 받아요. 한국도는 따지면 한 6, 7백만 원 이상 받는 거고 GS67 정도면 주거비는 안 돼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 따라서 다릅니다. 일자리 따라서 다른데 Relocation 비용이라고 GS13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한국에 나와서 체류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돈을 대줘요.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4, 5백만 원 정도의 렌트비까지 내줍니다. 여러분이 300만 원짜리 집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빼주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이 크십니다. 그런데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을 내줘요. 그리고 또 유틸리티 비용, 전기세 이런 것 같은 것, 수도세 이런 것 같은 것, 유틸리티 비용도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까지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집값의 10분의 1, 혹은 매달 렌트비의 얼마, 이거 해서 더 큰 거. 이거를 비교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천 가지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자리가 딱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GS13 정도 되면 월급을 갖다가 한 12만 불 정도, 한 달에 1만 불이죠. 거기다가 지금 혜택 받는 거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 같은 거 혜택 받고 뭐하고 그러면 그거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17만, 이 정도 됩니다. 17만, 16만 정도 나옵니다. 16만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 한국적으로 따져보세요.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연봉 2억이 넘으면. 게다가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세금 보고는 미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복수국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소파 비자로 온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국에서 일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는 미국식으로 미국 CP에다가 세금 보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번 돈 중에 일부를 갖다가 IRA에다가 투자를 한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일하고 나서 펜션인데 이것도 일에 대해서 펜션 나오는 게 다르겠죠. 10년 근속으로 하면 월급에 몇 파헌트를 준다. 20년 근속으로 하면 월급에 몇 파헌트를 준다. 이것도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캠핑님 제가 얼마나 받을까요?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이것부터 궁예하면 안 됩니다. 듣기엔 솔깃하죠. 솔깃한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USAJobs.gov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 잡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에 나간 김에 미국 무대를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한국 들어오실 때 여행 비자로 들어오시죠. 시민권자가 90일 받는 건 여행 비자입니다. 여행 비자가 들어왔다가 여행 비자를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구직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여행 비자를 왔는데 미국에서 일자리 알아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행 오라고 비자를 내줬는데 그 여행 오라고 비자 받은 것 같고 한국에서 일자를 찾고 앉았다.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청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미국에 도로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한국에 오신 김에 누구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미군부대 안을 갔다가 한 번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가보시는 건 좋아요. 어떤 분위기인지는 좀 아는 게 좀 여러분이 감 잡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하다못해 보도블록 만든 스타일, 주차장 스타일 다 미국이에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문 여는데 문고리조차도 다 미국에서 갖고 온 거 써요. 미국하고 똑같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담벼락 하나 사이로 완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군부대에 계신 분들이 캠페인 미군부대 오세요. 여기 혜택 좋고 너무 좋아요. 들어오시면 캠페인 좋을 텐데 도와드릴게요.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갑자기 취직시켜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 얘기로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GS, 1이든 2든 3든 모든 간에 미군부대에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군부대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게 우선 아무 일이라도 한 달에 2,000불, 3,000불 받는 일이라도 시작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부대 안에 있음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 기회라는 게 어떤 걸까요? usa.gov에 모든 직종이 다 나올까요? 어떤 직종은 나오기도 전에 그냥 부대 안에서 있는 사람들로 인원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잡은 되게 전문적인 직종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얘기도 늘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암만 네이버 부동산 뒤지고 다음 부동산 뒤져봤자 매물 나온 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다 안 좋은 매물만 올라옵니다. 오죽 안 나가면 인터넷에 올리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캠피디님은 100만 원씩 구했다는데 그런 집 눈 씌고 봐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적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오셔서 부동산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거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 미국하고 달라서 자기 매물은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한 집 부동산만 가고 끝 이르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직종은 USA 잡지 오비에 나오기 전에 안 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탁상공로만 하고 있지 말고 무슨 짭이든 간에 부대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부대에 들어오셔서 그냥 제일 밑에 일이라도 하고 있다가 보면 아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또 친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자리 생기면 아무래도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사람 우선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같은 거 그렇게 밀어주고 청탁해주고 이거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식당하시면서 히스패닉 친구들 주방에 많이 일하죠. 히스패닉 친구가 또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신문 공고를 내세요? 아니면 일하는 친구가 일 잘하면 이 친구가 일을 잘해요. 그러면 호세 너 네 친구들 너처럼 일을 잘하는 애 없어? 우리 한 명 더 필요한데? 아 그럼 내 친구한테 데려가볼게. 그럼 우리는 그 친구 얘기를 믿죠. 호세 얘기를. 우리가 신문에다가 공고 내고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호세도 누구도 모른대. 아무도 뽑을 사람 없대. 그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아름아름으로 살아뿜는 게 많잖아요. 미군부대는 안 그럴까요? 야 여기 새로 일자리 있는데 일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어 제가 뭐 미국에 있는데 아는 사람 야 그 사람 언제 미국에서 데려가 와. 비자 주고. 아니 미군부대 안에 지금 일하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어 만나볼까? 만나봤는데 인터뷰봤는데 괜찮아. 취직.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미군부대 들어가는 게 최고라니까. 미군부대를 들어가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저보고도 그 전에 보면 캠페인님 뭐 미군부대 취직할 수 있는 웹사이트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렸죠. 여기서 통해서 취직하려면 진짜 100개국 200개국 이력서를 낼 자신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눈높이를 낮춰서 취직을 하는데 이 취직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군부대에서 제일 밑에 일하는 걸 취직하는 거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한국 가서 하면 돼요?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어플라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USA자 거기에 들어갖고 전문 이런 같은 건 취직하기 힘들겠죠. GS 낮은 것부터 신청하세요. 그냥 뭐 여기서 마켓에서 캐시오 구한다. 그다음에 뭐 푸드코트에서 캐시오 구한다. 아니면 뒤에 창고에서 물건 스타카 사람 구한다. 이런 것부터 어플라이 해보세요. 취직하기 훨씬 쉽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군부대 많이 있죠. 미군부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LA도 LA와 저기 샌디에고 간대 근처에 큰 부대가 있고 LA와 라스베아스 가는 중간에도 또 부대가 있고 미국 부대에 가서 취직을 하시면 됩니다. 군인으로는 아니죠. 여러분 연세 군인은 아니고 가서 뭐 px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 생각하면 px 마켓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 미군부대 안에서도 민간인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술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 기술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랬고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취직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자리 나면 발령 내달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순이라고 얘기했죠. 제일 1순위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게 월급을 더 받아요. 왜? 다른 나라에 가니까 수당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받아요. 한국에 나오면 더 받아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하급 병사기 때문에 하급 병사들은 미군부대 안에 원래 차도 못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미군부대 안에 기숙사에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있고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바깥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하급 나왔으니까 미국보다 페이도 조금 더 받는 게 있죠. 플러스 바깥에 살라고 집 렌트비 한 달에 160만 원씩 지금 제일 하급 병사들은 16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 다 대주죠. 그런데 자동차 끌고 미군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군 들어와서 한국에 나오면 진짜 혜택이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조카도 지금 이 조카하고 또 다른 조카가 있거든요. 둘 다 다 미국에서 군대 가고 한국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은 벌써 다 제대를 했고 지금 한 명은 여기서 복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미군부대를 들어갔다가 한국에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미군부대가 있다. 거기를 가보세요. 일자리 있나 물어보세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일자리 알아보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직접 부딪히세요. 그거는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 비자로 왔다가 일자리 구직을 알아보는 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 내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 미군부대 안에 일하고 싶은데 여기 내가 일할 만한 제너럴 레이버 같은 거라도 일자리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어플라임이 될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취직을 하셔요. 그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취직이 잘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의 남편 혹은 아내분이 미국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원래 미군 출신이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취직될 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신청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여기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너무 빡세게 일을 안 하면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일하고 뭐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벌기가 힘들긴 합니다. 물론 어떤 식당은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건을 갖고 한 달에 350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300만 원 350만 원 받는 게 힘든데 그게 사실 2,000불 2,500불 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군부대에 들어갔고 GS 밑에 하위급 5,6 아까 기본적으로 거의 5부터 시작하잖아요. 5,6 이 정도 일해도 한건으로 한 4,5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자꾸 본인이 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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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GS 14이 된다 13이 된다 뭐 이 정도면 GS 13이면 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죠. 12만 불 봉급 한 달에 1만 불 1만 불 플러스 한 400만 원 500만 원 집세 내줘요. 유틸리티 비용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내줘요. 그다음에 또 다른 베네필이 있어. 그러면 뭐 상활비 들어가는 거 거의 없는데 1만 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만 불씩만 모으면 10년 만이라면 100만 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만 불만 되겠습니까? IRA니 뭐니 다 하면 그때쯤 되면 15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펜션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미군부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미국에서 내가 아무 끈이 없다. 그러면 USAjobs.gov에다가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곳 거기다가 캠프 험프리스라고 이렇게 치면요. 그 험프리스 나온 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 관련된 거만 저한테 이메일 날아오게 한 다음에 메일 어플리케이션 보내세요. 본인이 이력서 만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내세요. 어떻게 가입합니까? 어떻게 이력서 보내요? 이력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고 사람마다 이력서가 다 다른데 제가 이력서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 가입합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것조차 못할 정도면 사실 미군부대에 취직하기 힘든 거죠. 이거 로그인 가입도 못한다. 그러면 미군부대에 취직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도와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미군부대에 취직할 정도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가 영어를 유청하게 못하는데 미군부대에 취직하는 거 그게 제일 많은 분들이 겁을 먹으시거든요.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정도 영어를 해도 미군부대 일할 수 있구나. 제가 이메일을 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대로 단어 단어 번역을 하니까 학말로 그대로 다 영어로 바꾼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학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가 조금 모자라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미국 부대 안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 같다가 좀 선호를 하겠지만 여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 부대에 대해서 너무 장벽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uss.jobs.gov 여기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꾸 어플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미군부대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우선 미국 내에 있는 미군부대 아니라도 취직을 하면 그게 바로 트랜스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 있으면서 또 어플라 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페더랄에 일하고 있어. 나 지금 미군부대 안에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플라 하면 훨씬 더 가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진짜 제너럴 레이버라도 취직을 해놓고 봐야지 본인의 기회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부대 안에 여기 있는 이제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는데 험프리스 안에서도 이제 미군에 속해서 일하는 게 있고 한국군에 속해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도 한국군 건물들이 있어요. 한국군에 속해서 일하는 게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거기 있는 이제 한국군에 속해서 일하는 분들도 뭐 보통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한국 원활을 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미국 소속이 아니에요. 한국 원활을 주고 아무래도 페이도 얘기 들으면 미군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거기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미군부대 쪽으로 들어가기는 되게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군 소속으로 일했던 사람을 미국군으로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의 기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미군부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아무 일이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캠프 험프리스 안에 있는 미군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소속으로 일하면 미군부대 쪽으로 일하는 건 조금 더 힘들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일자리가 이제 한국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일자리를 안 놉니다. 일자리를 안 놔요. 너무 안 놨기 때문에 또 정년도 되게 오래까지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세 많으신데도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최단도까지 일을 하셨고 끝까지 일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 얘기를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좋아요.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연세에서 받을 수 없는 봉급을 받고 대기업 이사보다 많이 받아요. 여기 gs14 이름은 대기업 이사본 것만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닥터페이보다 센 거예요. gs14 정도 되면 웬만한 페이 닥터보다는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직해서 14까지 올라가는 건 아무나 못하지만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저희 시청자 중에서도 gs13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gs13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훨씬 다른 그나이돌의 다른 한국 분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냥 현실 팩트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취직을 해서 딱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저는 묶이는 게 싫어요. 나중에 마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묶이는 게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두들기는 사람한테 항상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한국에 나오신다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군부대 취직해서 나오시면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방송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시고 또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표 l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ρα